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고 하나님의 오늘도 여러분 믿음도 하시고 가져온 기도 제목 다 응답될 줄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가 참 다 위기를 만나고 또 우리 한국도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우리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우크라나와 전쟁을 하는 게 벌써 2년이 다 돼가고 또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와 전쟁한 것이 벌써 한 달이 넘어 이제 참 휴전을 한다고 하는데 휴전도 아니고 이제는 계속 전쟁이 되고 그런 가운데 참 위기를 만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세계 경제가 말이 아닌데 또 이렇게 전쟁이 나서 이렇게 또 그런 가운데 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전쟁이 어디서 날 건가 지금 보는 데는 대만과 그리고 중국의 전쟁이다 그게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우리는 다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위에서는 지금 머리맡에서 우리 핵을 익어 있고 핵을 그저 밤낮으로 쏘아 보지 두 번 실패를 하더니 이번에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완전히 성공을 했다 그러면서 참 좋아하고 하는 그때 언제 저 김정은이가 장난하든 미치면 어떻게 미치게 만들면 그냥 언제든지 쏟아 부을란지 모릅니다 동해로 가든 떨어지든 실험하든 그것이 각도만 좀 틀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뭐 그냥 언제 어떻게 되든지 모릅니다 우리도 물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쟁은 없어야 돼요 늘 기도할 때도 그런데 이런 위기에 우리가 처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많아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을 가기 위해서 제자들 보고 야 배를 타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럴 때 간 게 뭡니까 예수님이 가신 목적은 그라사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어떻게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는 그 배도 풍랑을 만나고 고난에 찾아오는 그 고난도 어떻게 보면 미리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가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 당신 여기 왜 왔냐고 내가 다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여기 오셨냐고 그러면 다 알던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 오면 자기가 쫓겨날 줄 알고 귀신이 예수님 오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못 오도록 이렇게 풍랑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가시는데도 이렇게 간섭하고 크게 하는 이 귀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 공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공격을 하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누고 가산가서 마귀의 공격을 대적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마귀가 늘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 배도 공격을 하듯이 우리에게도 늘 이렇게 쉬지 않고 공격을 해와요 바다가 잔잔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항로에도 늘 이렇게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풍랑이 끝나는 게 아니고 바다에 언제 파도가 끝나는 거 봤어요? 그저 큰 게 지나고 나면 또 작은 게 또 오고 작은 거 지나고 나면 큰 게는 큰 거에 큰 걸 오기도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도 고난의 문제도 이렇게 다 이 고난이 다 있는 게 왜 그런가? 마귀가 있는 한 이 고난은 우리에게 늘 풍랑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언제 이렇게 늘 공격을 당하는 공격을 당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알고 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감기가 오면 어때요? 감기가 오면 감기를 빨리 조치를 해야지 안 하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폐렴이 오고 폐렴이 오면 또 그것도 그걸 죽기도 하고 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폐암이 된다든지 또 심장병이 된다든지 위장병이 된다든지 중대한 몸에 질병을 다 갖다 주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 이걸 알고 바로 물리치고 해결을 해야 돼요 이런 공격을 안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녁에 이제 다 이제 할 걸 다 하고 이제 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잘 시간이 돼서 불을 꺼고 누웠어요 누워서 불을 끄고 누웠는데 이상하게 제 눈은 감았는데 앞에 막 이렇게 영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막 웃으면서 그냥 여자들이 하나가 아니고 막 줄을 세서 쫙 오는 거예요 이런 영상을 제가 봐요 아 이게 그런데 어떻게 몸에는 의식한 생각도 들고 마음이 편치를 안 하고 몸도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아 이게 왔구나 하고 예수 이름을 내가 명한다 물러가라 그거 했는데 자꾸 그게 안 지워져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왔구나 하고 바로 불을 껐다가 불을 다시 켜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고 계속 눈앞에는 그게 있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불을 켜놔놓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을 나의 생명이 대신 주 밤낮 불러도 찬송을 불러도 늘 어신 마음뿐일세 이 찬송을 막 부르고 나니까 제가 그렇게 예수 이름 나가라고 해도 아무 뭐 보이는 것도 없고 안 했는데 이 찬송을 부르니까 그저 그게 싹 없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이제 나갔는가 보다 다 끝났다 하고 누워서 잤어요 잘 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이렇게 공격을 당하게 했어요 마귀가 오면 우리가 마음이 불안해지고 몸이 으시으시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불편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쫓아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 쫓아내고 나면 우리가 편안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유언을 주신 말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꼭 말씀하셨고 마귀를 이렇게 대적하라고 다 했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적하면 어떻게 해요? 그가 그들이 우리에게 피한다 절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앞에서는 피한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보통 마귀는 한 번 오면 쉽게 나가질 않아요 한 번 억압하면 어떻게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적을 하면 나중에 나갑니다 언제 우리가 이 마귀가 우리에게 덤벼드느냐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한 사람 한 번 손들어 보세요 나에게는 마귀가 덤벼들질 않아 예수님 앞에도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시는데도 풍랑을 만나게 하는 거기도 한 마귀가 예수님 앞에도 하는데도 그게 왜 안 하겠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지은 것을 만나고 난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뱀이 찾아왔는데 그 뱀이 뭡니까? 마귀가 뱀의 옷을 입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렇게 성령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찾아온 게 시험한 거예요 그때 그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늘 이렇게 떠나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잠시도 쉬지 않냐고 그거는 늘 이렇게 찾아다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성령이 여기 계시지만 사탄도 여기와 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은 신앙이 좋은 분들은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찬송을 많이 하신 분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이 충만한 분들은 아무치도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좀 시원찮고 어떻게 한 분은 여기에 틈타옵니다 공격을 해 예배 잘 못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게 주는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격을 해요 이 시간만 아니라 어디든지 늘 성령이 있는 게 곳에 뭐 모두 밖에 나온 공기가 없는 데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것처럼 이 사탄도 똑같이 같이 있다는 것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공격을 받는데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마귀는 이렇게 늘 오는데 제일 먼저 언제 우리에게 덤벼들고 공격을 하느냐 먼저 범죄할 때 마귀가 덤벼듭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거역을 했을 때 하나님의 품에 떠나가면 마귀가 덤벼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당시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하나님께로 떠나는 죄 지을 때부터 벌써 내 마음이 하나님과 뜻과는 멀고 하나님하고는 같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마귀가 그때 찾아온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중간에 역사를 해서 우리가 벌써 떠나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되면 어떻게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집을 뛰어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깡패나 아는 다른 것이 붙들고 가는 것처럼 악한 것이 이렇게 붙들고 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4절에 보면 그는 처음으로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것은 거짓말쟁이오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저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 날 따라와 날 따라와 하나님 믿지 말고 날 따라와 그리고 따라오더라도 믿더라도 지금 믿지 말고 나중에 정년퇴직을 하고 내일 믿어 이렇게 마귀를 우리에게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끌어가려고 늘 하는데 그때 우리는 끌려가면 어디 올모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만 아니라 그 도적이 축복을 가지고 오는 일은 없습니다 언제 도덕이 와서 축복을 갖다 주고 가는 거 도덕이 있어요? 가져가려고 빼앗고 죽이고 그리고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두움이 어디에 있고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두움과 빛은 거리가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우리가 방에 들어가면 깜깜한 방이라도 깜깜한데 들어가서 스위치를 누르면 어떡해요? 그 어두움은 다 금세 떠나간다는 것도 없이 어두움은 없어지고 빛으로 환하게 됩니다 또 내가 스위치를 끄면 어떻게 돼요? 금세 빛 가운데 있던 것이 금세 이렇게 어두움 깜깜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내가 이렇게 성령 안에 있느냐 하느님의 보호를 받고 내가 건강하냐 아니면 죄가 들어와서 내가 마귀가 내게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언제 작정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순간에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사탄의 밥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껴있어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부활해요? 언제 승천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죽었든지 살았든지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 받은 사람은 그대로 다 부활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부활이 돼요 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감남산 밑에 공동묘지가 딱 있어요 왜 예수님 먼저 공동이 승천하실 때 바로 그곳에서 오신다 감남산에 제일 먼저 오시니까 거기에다가 묘지가 다 이렇게 다 쓰여가 있어요 하나는 반을 꼽을 틈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먼저 오시니까 순간적으로 예수님 거기만 아니라 어디든지 순간적으로 예수님 바로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죠 언제 예고하고 오신 것도 아니고 금세 오시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휴구를 당합니다 우리 이처럼 우리가 제도 그리고 이 마귀가 들어와서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순간에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 1서 3장 7절 이하의 보겸 자녀들아 너희가 너희에게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의를 행하는 자는 그들이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너에게 나타나고 마귀의 일은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여 우리가 범죄하면 마귀가 당장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마귀로부터 멸하는 것이 마치 빛을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 같이 그렇게 됩니다 회개하고 보혈로 씻지 않고는 마귀의 억압을 그대로 두면 마귀가 뿌리를 내리게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그리고 회개하고 빨리 우리가 정리를 해야지 하지 않아도 있으면 그 속에 들어온 그 마귀가 계속해서 내 자리에 내 심령에 뿌리를 내리게 돼요 뿌리를 내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일단 마귀가 뿌리를 내리게 나면 좀처럼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신다는 건 모르겠는데 여기에 작년 9월 1일 날 우리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마귀의 공격을 받은 귀신 들린 사람 아세요 이 사람은 여의도 교회에 다내다가 거기에서 귀신이 돌아가지고 오살리 갔다가 오살리 갔다가 가서 귀신 쫓아낸다는 데는 다 전국에 다 댕기 여기에 강사님들 오시는 목사님들 인터넷 보고 그리고 영적으로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 교회는 다 가봤어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수요일 날 저 청평 때문에 죽으려고 지금 오다가 강남 금식 기도원이 있어 아 여기 기도원이 있네 한번 가보자 하고 여기 기도원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 기도하는데 바로 그게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면서 그냥 한번 보신 분들은 한번 난리가 났어요 소리 지르고 막 그냥 그러는데 그 사람이라고 나중에 기도하다고 보니까 40년 귀신이 돌아가 있었대요 전국에 가는 데 전국이 아니라 미국까지 갔고 이스라엘까지 귀신 쫓아낸 데는 다 갔어요 가는 데마다 쫓겨난 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붙어갔어요 여러분 안수 잘 그 얘기를 꼭 어디에 가서 아무데나 안수 받지 마라 안수 받으면 잘못하면 그게 다 자기는 붙어 그래서 자기는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그 얘기를 목사님 설교하거든 그 얘기를 꼭 좀 해주세요 나같이 되는 걸은 찾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40년 동안에 들어왔는 귀신을 다 기도를 막 하니까 처음에는 여기서 한 한 달 이상 있었죠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도도 좀 해드리고 그렇게 많이 줘 그렇게 나갔는데 오래 안 된 거는 나가요 나가는 데 40년 내 마지막 박수무당 귀신이 돌아가는데 이거는 40년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하니까 나간다 나간다 하면 이제 안 나가고 아직까지도 안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힘드는 거예요 엊그제도 왔다가 갔었는데 기도하면 나가고 괜찮고 이렇게 속에서 그냥 귀신 노릇 사람을 심뎌 그래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온 것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다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몸에 다 병을 갖다 주기도 하고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안에 깨끗한 게 하나도 없어 다 수술을 몇 번 수술을 하고 암이 걸려가지고 몇 번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 귀신은 좀처럼 뿌리를 내리면 나가지 않는다 초장에 알고 여러분 쫓아내야 돼요 마귀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범죄하고 하면 이 마귀가 억압을 당하게 돼요 즉시로 우리는 회개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일단 뿌리를 내리고 나면 아주 귀찮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요 요한 1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두 다 죄를 짓고 있어요 죄 가운데 잉태하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공중건세자본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돌아서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면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어도 변명하고 때로는 죄를 다 털어놓지를 않습니다 당장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토의 보혈로 죄 씻음을 달라고 강구할 때 우리가 그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토 안에서 그의 은혜를 풍성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된 죄를 사함을 받느니라 주의 보혈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넘치도록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보혈을 주장하면 언제나 바로 이 언제나 와서 우린 씻어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피가 미대하다 기중하다 예수의 보혈에 피가 흐르면 죄가 씻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언제 찾아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나 이런 일이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강구하기 전에 우리는 원망부터 먼저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저 바다 건너 마을로 가자 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어떻게 할 일 대화가 없었고 예수님께서는 뒷배에 고무를 베고 주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풍랑을 맞나 죽게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아니까 어떻게 찾으면서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뭐예요? 이들은 원망했습니다 뭐라고 원망했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됐는데 이때까지는 자기들이 같이 타고 자기들이 재미나고 자기들이 좋아서 예수님과 같이 타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할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 뒷전에서 고무를 베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때 깨우면서 하는 게 우리가 죽게 된 하나인데 이렇게 다 우리 돌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참 이런 일이 내가 다가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슬픈 일을 당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참 무심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해요 욕기를 보면 욕은 그렇게 다 고난을 다 당했지만 다른 사람처럼 원망하지 않았더라 원망하지 않고 믿음 부탁하고 주님 바라보았더니 그게 어떻게 마지막에 가서는 그는 갑절의 복을 받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한 건 제일 하나님이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님 앞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상담을 하고 이런 이런 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야단을 맞더니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부모는 그게 좋죠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잖아요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면 부모가 들으면 얼마나 섭섭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왜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까? 원망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숙 21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예굽에서 있던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함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보세요 원망할 때 불뱀을 보내서 이렇게 물어서 그리고 백성들이 다 죽어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원망하면 마귀의 불뱀처럼 이렇게 덤벼든다는 거 우리가 꼭 믿고 우리에게 찾아와서는 물고 찍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하는 일까지 마귀가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에 눌릴 때 언제나 원망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우리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원망부터 먼저 하게 돼요 원망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그런데 저도 젊었을 때 이렇게 부목사할 때 하나님 앞에 모르고 원망을 말했어요 사탄이 이렇게 와서 지금 원망해라 그리고 불평해라 단식해라 부정적인 이렇게 속삭이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알고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참 웃기는 소리 그만해라 이제 더 안 속는다 불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믿는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신다 바로 좋은 것은 좋고 좋지 않은 일도 좋게 해 주시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아도 귀신아 물러가라 그리하면 원수가 더 이상 시험을 하지 않고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안 하면 세상에 어떻게 갈수록 좋아지는 것 처음에는 그러하나 참고 하나님 믿고 나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끝에 가서는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결과는 좋아지고 좋게 풀리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이게 실타래가 다 엉키듯이 점점 이 일이 다 엉켜가고 고통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어떨 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난 생각도 못한 이런 말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고 대적하고 같이 변명하고 같이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다 바르게 밝혀지겠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겠지 하나님 다 하시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믿고 원망하거나 변명하거나 누굴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하면 하지 않았어요 아 아직까지 때가 안 돼서 그렇구나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구나 아직 신앙이 아직까지 끝까지 못 왔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다 하시겠지요 하나님 이런 마음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냐고 같이 싸우지 않냐고 마귀와 같이 마귀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달아납니다 마귀는 감사를 몰라요 언제나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몽골 넘어가서 저쪽에 체코스라비아 또 폴란드 이런 옛날 공산당 나라들 다 가봤어요 그리고 또 미국을 위시해서 저 유럽의 우리 예수 잘 믿는 유럽의 모든 나라들을 다 가봤어요 그런데 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산주의 나라들은 어떻게 다 거기에는 못 살아 다 못 살아요 다 못 살고 또 민주주의 한 미국과 한 모든 신앙 기독교 신앙이 들어간 곳은 다 잘 살아요 그리고 또 잘 살고 북한 공산당 나라들은 다 거기에 못 사는 게 같은 공통점이고 거기에는 모두가 다 어디에 웃음이 없어 그리고 거기에 감사 사랑한다는 이 말이 없어요 감사한다는 말은 없어요 죽어도 북한에 가니까 감사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저 감사하다는 말은 고맙다는 말은 김일성한테 김정은이 김정일에게 수령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잘 키워주시고 먹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거 하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는 감사는 없고 그리고 어떠세요? 미국을 위시한 모든 유럽의 구라파의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다 잘 살고 하면 거기에는 다 웃음이 있고 거기에는 모두가 다 만나면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땡큐 그리고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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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그렇게 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늘 인사를 하는 이렇게 다른 이 마귀에게는 이 감사가 없어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아담하오가 하나님께 불평하도록 만들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려고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이 아담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곧 하나님껏 내고 구별하기 위해서 내 거다 이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건 구별하고 너하고는 다르다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이것을 구별하려고 했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똑같이 타격하기 위해서 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그 모양도 다르고 희로애락에 감정을 가지고 있고 지식과 그리고 감정과 의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이 계시고 마귀는 달아나게 시작을 합니다 10편 50편 23편에 보면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감사의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겠고 그 행위가 옳은 자에게는 내가 구원을 보이겠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늘 조그만한 일에도 감사하면 그리고 감사하고 하면 얼마나 감격한데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섭섭하고 섭섭하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선물을 하나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고맙다고 말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전화도 한 통 해주면 참 고마운데 감사하게 생각하는 고마운데 그런데 우리가 받고도 어떻게 전화도 없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어떻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가 저도 많은 선물을 받아 봤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선물을 받고도 전화를 잘 안 했어요 왜 늘 저렇게 잘 전화도 하고 이야기도 잘 안 하다가 선물 하나 받고 난 다음에 그거 받았다 고마워 미안해서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 그쪽에서 제대로 배달 사고가 났는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마음은 성도들은 참 이렇게 목사님한테 넥다이 하나 사주면 그거 메고 나왔는가 안 가요 이것 가지고 시험 들기도 하고 이것 가지고 좋아하기도 한데 아 그거 목사님 참 잘 어울린다 좋다 안 가져오면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가 이런 생각도 있고 한데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또 제가 해봐도 그래요 누구한테 뭘 하나 해주고 나면 어떻게 받았습니다 하면 참 좋아요 아무 받았는지 인사도 없고 전화도 없으면 어떻게 마음에 안 들었는가 잘못 보냈는가 사고 났는가 그래서 제가 꼭 받으면 전화도 아니면 만나면 고맙습니다 만날 수 없으면 전화라도 꼭 해서 자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또 그 관계를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 선물도 하고 주고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지은 바 되었는데 형상은 형상 그대로 모양은 모당은 또 성격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적은 것이나 큰 것이나 늘 감사할 줄 알아듬요 우리가 승리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뺏으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 더 주시고 있는 것 가지고도 불평하고 있으면 내놓으라고 그래요 뺏어 가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마한 것까지도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때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의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슬플 때 탄식할 때 이렇게 마귀가 공격을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억압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연히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슬프고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햇빛만 비치는 하늘이 아니라 어떨 때는 구름도 끼고 비도 오고 눈도 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한결같이 편하고 행복하지는 않는 가만히 있는데도 어떻게 구름이 끼다가 먹구름이 끼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먹으면 안 돼요 우울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슬프하고 탄식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마귀가 따라와요 나도 모르게 마귀가 찾아옵니다 나보다 더 잘 알고 찾아와요 나는 마음이 우울하면 왜 이렇게 우울한지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마귀는 벌써 알고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언제나 밤에 길을 가다가 참 물건을 파는 아이의 그 슬픈 소리를 들어서 하나 팔아주세요 팔아주세요 하는 게 얼마나 그 참 겨울인데 추운 겨울인데 그 소리를 들면 얼마나 찬양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참 이 세상이 참 이런 세상인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그러면서 참 생각은 이 세상을 막 좋은 생각이 안 들어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살면 못하겠나 하는 이런 마음까지도 들어요 그래서 도와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우울한지 마음이 답답해져 오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기력이 다 떨어지고 나중에 숨 쉬는 것까지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것과 왜 내가 이렇게 하나 하고 다 회개를 하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하면 마귀가 좋아하는데 하고 마음을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우울하고 원망한 것 탄식한 것 순식간에 마귀가 와서 이렇게 짓누른 줄 알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했더니 어떻게 두려워하고 놀라운 그런 마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욕기 3장 25절 말씀에 두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게는 병원도 없고 안식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남았구나 욕이 참 마귀가 오는 것은 어떻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내게 임하고 내게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병원도 빼앗아가고 안일도 빼앗아가고 휴식도 빼앗아가고 불만만 갖춰 남는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만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나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미너라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요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하신다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아니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도 놀라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강을 건널 때도 강이 강을 건널 때도 물이 침을 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내가 연약함 내 병을 내가 짊어지겠고 내가 연약함을 내가 담당한다 연약함을 담당하며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 주님이 내 병을 다 짊어주셨는데 우리는 거기 괜히 내가 염려하고 있구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고 놀랄 것이 없다 그래야 마귀가 시험에서 빠지지 않아요 우울한 생각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다 보면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이 되고 마귀와 내가 같이 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마귀가 오는 걸 우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네 개 단계가 있는데 마귀의 전략이 빠지면 안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는 첫 번째는 집착과 관념을 가지고 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떠오르게 만들어요 제일 처음 마귀는 우리에게 점령할 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해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자꾸 그것을 집착하고 관념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계속 떠오르도록 만들어요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 이렇게 우리가 우울한 생각 부정한 생각 더러운 생각 미운 생각 원망스러운 생각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불을 넣고 그걸 계속 우리 마음에 불을 넣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떠나보내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집착을 하게 돼요 자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모든 우리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사람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내 생각 가지고 거기에 자꾸 사탄이 와서 그 생각에 빠지도록 집착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마음의 지켜야 잘못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당장 어떻게 쫓아내야 돼요 아담 하하가 마귀가 제일 처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이 생각을 집념을 넣었어요 자꾸 이 생각을 자꾸 하던 마음속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생각을 점령해서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말고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쫓아버려야 돼요 이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면 생각이 마음속에 억압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탄식하게 되고 절망으로 점령을 해버려요 집착과 관념이 있을 때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억압을 해요 그것이 마음의 억압을 한 차례를 잡고 나면 내 마음에 점령하고 이것이 곧 어떻게 해? 그렇게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원망과 불평한 생각이 이불을 통해서 이렇게 말로 이렇게 나올 정도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잡고 그게 마음에 우울하게 만들어요 팔자 탄식이 나오고 우울해지고 아이고 참 인생은 절 될 대로 되라 까짓 것 그렇게 참 노력한다고 그게 되나 애쓸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탄식해버리고 마음을 이렇게 다 뺏기고 말해요 마지막에는 마귀가 속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가 집착을 가질 때는 그때까지는 밖에서 그렇게 집착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억압을 당해도 바깥에서 억압을 합니다 억압할 때는 여러 가지 병이 일어나게 돼요 머리가 아프게 되고 그리고 또 위가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심장에 또 이렇게 뛰기도 하고 관절염이 생기기도 하고 억압할 때 마귀가 눌려서 이렇게 병이 내게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의 우울증이 들어와요 포기하기 시작하면 마음 속에서 이게 들어와서 완전히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점령하기까지 그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먼저는 생각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음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포기하게 생기게 되고 기도도 그때는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교회 나가는 것도 그저 그만두고 그리고 성경도 읽지 않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마귀가 점령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데까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겨울리할 때 그때 공격하고 내게 들어와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겨울리하면 세상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온 세상의 마귀들이 다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 속에 다 내게 들어와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세상이 내게 들어온다니까 세상 것이 들어와서 그리고 세상 밖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을 읽고 기도를 겨울리하지 않아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려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말씀과 기도는 방파제와 같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어떻게 해요? 동네 앞에 방파제를 다 쌓습니다 방파제를 쌓아서 파도가 쳐서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게 방파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동네를 완전히 휩쓸어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기 싫어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늘 매일같이 말씀을 정해놓고 읽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늘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마귀가 읽지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해요 목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목사가 사실은 성경을 많이 못 읽고 기도 많이 못하게 하고 왜? 뒤에서 한국 교회의 목사들은 설교가 너무 많아 설교 준비해야지 설교해야지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도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잘 못해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놔고 참 밥을 먹듯이 늘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내 영이 잘못된다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끼고 그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세상 길들은 것은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미 그 안에서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 읽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세상 친구를 만나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가는 것이 어리석어지고 말씀 읽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 되고 예배드리고 찬송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말씀이 집중하고 있으면 세상이 싫어지고 세상을 멀리할 수 있지만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다고 보면 세상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기도는 천국의 능력이 됩니다 기도는 천국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은 바로 이 천국의 능력이에요 출애국기 11, 1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을 들어가다가 제일 느비디면서 바로 이 아말렉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 군대는 아주 정기 군인이고 그리고 무장되어 있고 이렇게 훈련된 아말렉 군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피난길 나서서 가는데 훈련이고 전쟁이고 아무 할 것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은 줄 몰라요 그때 여우수완을 빨리 군대를 꾸려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 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손 들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도 없고 전쟁도 못한 이 사람들이 막 이기는 거예요 밀고 막 들어가고 밀리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팔에 아파서 내려오니까 다시 밀려고 오던 아말렉 군대가 또 밀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들고 손을 흔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막 이걸 팔에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보면 천국이 됐다가 지옥이 됐다가 이걸 보고 난 뒤에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쳐 들고 기도를 합니다 해질 때까지 계속 들고 있었더니 어떻게 해요? 크게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이루게 됐더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할 때 천국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속에 하늘나라에 들어와서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마음의 기쁨이 들어오고 평화가 늘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기억은 마귀와 세력이 마음의 불안과 그리고 공포와 좌절과 슬픔과 불행을 주지만은 천국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사랑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러한 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늘 해야 된다는 것 하지 않는 것은 그리의 마귀가 그때 우리의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는 바로 이렇게 3천 명 이상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리고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큰일을 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때 조지 뮬러는 나는 성경을 백독을 통독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난 것이 적이 없었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됐습니다 이것은 나를 54년 동안 신앙의 체험을 근거하게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처음 3년간은 성경을 안 읽었는데 그때 바로 영적인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는 못했고 죽은 크리찬이 됐습니다 나는 그 기간을 잃어버린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이렇게 읽지 않는 신앙 생활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소명도 잃어버리고 죽은 크리찬이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참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고 하나님의 소명감을 느끼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렇게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없어졌을 때 이렇게 마귀가 공격을 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는 힘이 셉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한때에 뭉치면 한 사람이 천명을 그리고 쫓아내고 두 사람이 두 사람이면 만명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에 그들이 반석을 그들이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아내며 둘이 만을 도망시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 같이 했으면 한 사람이 바로 천명을 쫓아내고 그리고 두 사람이면 만명을 바로 이렇게 도망치게 한다 두 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누우면 춥지만은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 그랬습니다 파리에 사는 한 여성의 간증을 들었어요 바로 이 여인은 바로 이 불란서의 남자를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구라파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이렇게 다 겨울인데도 이렇게 창문을 열어놔 놓고 다 자요 그리고 거기에 이 파리나 이 구라, 거기에는 난방장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어때요? 겨울이면 뜨끈뜨끈하게 가서 자는데 거기에 추운데다가 난방도 안 돼가 있는데 창문을 다 열어놓고 어떻게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남편을 껴안고 잔대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그렇게 싱글벙글 막 좋아한대요 그는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 못 살아 이렇게 두 사람이 끌어안고 이렇게 자면 따뜻하고 바로 우리 강아지들도 그래요 추운 지금 보면 강아지들도 따로따로 자는 게 다 엉켜가지고 막 잡니다 체온을 얻기 위해서 따뜻하게 자려고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성도의 교제하고 예배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고 그렇게 할 때 마귀가 그렇게 하지 않는 마귀가 찾아오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혼자서는 못 살고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땅에 합심하면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다 이루고 만다 그렇게 할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리커는 회사에 경영하는데 실패의 원인은 60%가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 이렇게 회사가 실패하더라 그리고 부부 상당자 큐베인은 이혼한 부부들은 절반 이상 이 부부 사이에 대화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혼을 하더라고 했습니다 어느 범죄 심리학자 이 범죄자 90%가 다른 사람과 대화나 교제가 장애를 입었을 때 이들은 다 이렇게 범죄자가 됐더라 사회에서 성공적인 여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이 집에서 아버지와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고 그리고 교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했더라 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버지와 충분히 대화를 잘한 딸들은 사회에 나가서 성공적인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 리더가 됐더라 대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시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대화에서도 이렇게 신앙이 성공하고 가정이 성공하고 사업이 성공하는데 생활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기도 없이 어떻게 영의 아버지와 같이 나가서 깨어있을 수 없으면 잘 되겠습니까? 대화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가 고무를 베고 주무셨어요 바로 이와 같이 주무시고 풍랑을 만났는데 바로 우리 주님과 대화했을 때 우리가 원수 마귀도 들어오진 못하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으냐고 껴있어라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어올 때 우리가 아버지와 기도를 하게 되면 시험이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할 때 내 마귀가 오다가도 일곱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려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거기 있으면 바로 세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기도하면 네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같이 하겠다 우리가 불못에 던져준 이 보면 어떻게 해? 두 사람이 할 때 세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된 네 사람이 될 때 내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와 같이 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드랑 메삭 아베누구가 풀묵불에 던져졌을 때 묶이지 않는 네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너부가네사리 보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넣은 것은 바로 세 사람인데 저기 네 번째 사람은 누구냐? 신의 아들이 아니냐? 꼬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그걸 믿고 기도할 때 날마다 우리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원에 오셔서도 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귀가 물러가고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바로 그렇게 한 사람이 천을 두 사람이 만 명을 쫓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 아수르가 사내림이 바로 이렇게 천하통일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사환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사환이 온 그 편지를 들고 그리고 그 길을 받아들은 이 히스기야는 그 편지 사신이 가져온 걸 들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다 피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아수르가 이렇게 다 천하통일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요하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를 진중해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적 시체가 됐더라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전쟁이 들어왔어요 지금 사방에서 다 막히고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사환이 가져온 편지를 피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서 밤새도록 대신에 다 싸워주셔서 다 물리쳤는데 18만 5천 명이 아침에 보니까 다 시체가 됐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같이 하는 걸 방해돼요 같이 하지 못하고 다 흩어버려요 그걸 왜 자기가 같이 있을 때는 밥이 안 되는데 하나가 있을 때는 밥이 돼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죠? 동물의 왕국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들쏘에게 소들에게 바로 이 짐승들이 나타나 오면 어떻게 이 소들은 전부 머리를 안으로 다 대고 엉덩이를 다 밖으로 둥그렇게 원을 만들어요 원을 만들면 거기에 다른 사자나 다른 악한 짐승들이 오면 뒷발질을 해서 다 쫓아갔다고 다 돌아서 뒷발질을 하려고 다 그래요 뒷발질하고 이렇게 다 둥그렇게 원을 그려놓는데 그 안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자나 다른 이런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못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어떤 놈이 들어가요 그 소 사이에 쑥 들어가서 들어가면 이 소들이 어떻게 불러가지고 머리를 받아야 되는데 뻗지 않으면 다 흩어져 버려요 흩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 집중적으로 쫓아가서 다 밥이 돼 버리고 말아요 잡아먹어요 이렇게 사탄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하는 거 거기에 흩어져 버려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생기고 시비가 벌리지고 또 미워하고 이렇게 다 하는 건 다 사탄이 하는 줄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격을 하고 그 무서운 공격을 흩어지게 해서 개개 흩어진 것을 그 겉들을 공격해서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마귀도 우리가 흩어지려고 하는 걸 알고 우리는 참 뭉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뭉치고 그리고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 범죄를 이 여섯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아담하와 이후로 세상을 점령하는 원수 마귀들은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로 고난을 통해서 이미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누가 보면 10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하늘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결을 밟으며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건세를 내가 주었으니 너희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70인 전도대를 다 해서 이들에게 다 훈련을 시킨 데 보내면서 이들에게 뭘요? 권세를 주었어요 바로 사탄을 그리고 이 뱀과 정가를 다 밟고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는 그 권세를 쓰면 됩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라 예수님께서도 말씀 귀신을 쫓아내라고 한 것 같이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뱀과 정가를 그리고 밟고 그리고 원수를 제어할 그런 능력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집히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셨다 이걸 믿고 가서 쓰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내 이름으로 내가 그 권세에 있던 내가 해서는 아무리 백날 해도 안 나가요 그러나 우리가 하면 예수 이름으로 하면 나간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배소서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안에서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트의 이름으로 이름과 보혈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대결을 하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뭐죠?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보혈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물러가라 귀신이 멈춧멈춧하는 걸 봐요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바로 이 겁나는 게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로 모든 걸 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야구서 5장 11절 말씀에서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에게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베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느니라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말고 물러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 있는 언제나 나가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막는 그 마귀가 해방이 있다는 것을 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데도 계속 이 마귀는 방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 우리가 밀려나지 말고 요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결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베는 그 인내를 가지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요베 인내로 하나님은 바라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나가 하나님의 글리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천국은 바로 기도가 능력이다 아말렉 군대가 만났을 때 모세가 손을 들으니까 이기고 내려오니까 지더라 거기에는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데 싸우지 않는 총과 칼로 아니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바로 원수를 물리칠 수 있었어요 베드로 오늘 읽은 말씀이 뭐라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지라도 삼킬자를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들을 대적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아라 이거 지금 내 혼자만 이런 동나리를 만나서 이런가 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런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 아무도 이 시험에 예외가 없습니다 강단에 서 있는 이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모두가 우리 평신도까지 예외 없이 마귀의 공격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서 예수 그리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넣고 풍성하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에게 준 건세가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의 기도가 바로 천국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기도하는 그 능력을 받고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 그래서 모든 마귀를 쫓고 오늘 기도 응답을 다 받게 해달라고 같이 주여 삼창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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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니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위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막여 우리에게 늘 공격해 오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버지 아니면 의인에게도 찾아오고 아버지 죄인에게도 찾아오는 이것을 늘 알아서 아버지 공격을 다 피하고 오직 아버지 아니면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게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돼서 요배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모든 것 다 공격하고 아버지 공격해 온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늘 우리에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격해 온 무심코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그 마귀 우리가 거기에 올 때마다 우리는 참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아버지 주셔서 날마다 거기에 모든 슬픈 시험을 다 이기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도록 주여 도와줘 아버지 아니면 우리의 여러 가지 내가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하다 악한 것이 주는 것을 알고 아버지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저희들 이 시간에 붙어왔던 모든 귀신들은 악한 사탄은 다 물러갈 치여다 물러갈 치여다 완전히 다 물러가고 우리의 가정에 찾아온 것도 물리치고 아버지 가정에 모든 아버지 너와 나 사이 모든 대화가 없는 것도 다 아버지 아니면 물리치고 아버지 대화를 하는 저들 다 되도록 주여 도 아버지 한명 대화 없이 살았던 모든 것을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의 앞날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오 아버지 시험치고 고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가르치고 생각난 은사가 있어 다 머리가 돼지도록 앞날도 도우시고 아버지 시원의 대료가 열려지면 자녀들 앞길 열어줘 없어서 아버지 일찌가리도 모든 것 다 허락해 주시고 때를 만난 아버지 자녀들에게 아버지 홍기 아버지 아니면 다 홍기를 맞은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만남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정한 때를 아버지 놓치지 않으냐고 정말로 우대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아한 가정들 이해가 가기 전에 아버지 가정들 이루도 축복하시고 해문도 열어줘 인구 절벽을 맞은 이 나라의 다음 세대가 있고 우리의 가정의 자손들이 번성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업도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교회도 아버지 아니면 막혀있던 세계 경제도 회복되고 한국 경제도 회복되고 수출길도 열려지고 아버지 새로운 사업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아니면 이 땅에 축복해 주시고 번성의 복도 아버지 아니면 이 나라의 빚도 속히 다 갚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한 시간도 우리가 영적으로 다 아버지 하나님 다 건강해지도록 마귀를 쫓아버리시오